가을비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한여름인 듯 계속해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청 지방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한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이 24도, 청주 26도, 광주는 27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늦게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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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